친구들이 여기 현장감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음명 하나하나를 잡아주는 게 아주 집에서 보는 것하고는 다를 거라고 그래서 막 떨리고 너무 긴장돼요. 변지수님 씨. 가창여. 박상민 씨야. 박상민. 사람들을 흥겹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서문탁 씨야. 야성미가 넘쳐가세요. 남자다운 보이스. 명성도 있으니까 신하위가 되지 않을까. 영희 오빠 떨어지면 안 돼요. 화이팅. 영희 언니 화이팅. 자 경연 1분전입니다. 물 스탠바이. 눈 내로 내 이별의 끝은. 물 스탠바이. 물 스탠바이. 물 스탠바이. 물 스탠바이. 물 스탠바이. 물 스탠바이.